오늘 회장님과의 인터뷰 주제는 지난 2018년 사업 결과 그리고 새해 계획입니다. 작년에 6차 6월 봉헌 친척들이 제 부모님들 유회를 모시고 오늘도 가장 날카로운 문제들인 일세보상금, 가족영주기국, 이중국족 이런 문제들이 어디까지 해결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들 위해서 가족영주기국은 그런 운동은 거기서 정부는 생각이 없어요. 보상금처럼 그런 거는 자기 조복으로 못 데려갔으면 그러면 후손들에게 남는 아이들한테는 손해비를 줘야죠. 그건 아직까지 해결라 못했고. 잔류일세드리기는 오늘도 요구사항이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죠. 연세가 85일에 돌아오야 하는데 좀 자기가 거기서 움직이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집 있는 거 아이들한테 넘겨줬죠. 손자들이 나있죠. 그게 이제 어디 자리가 미안해서 도로 안 올라오죠. 만일이 여기에 복지관처럼 있었으면은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그럼 금년 사업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실제 6월 봉환 그 결과에 따져서 이제 사가린 주정부와 우리 사회단체들하고 협의하면서 이제 결과 내고 올해부터는 한국 아이들과 사가린 아이들 함께 캠프를 지내야 더 좋은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어. 거기서 보면은 이제 첫째는 그 아이들 대한민국 아이들과 러시아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조금 사고방식이 조금 다르죠. 거기서 좀 배우고 또 우리말도 배우고 그런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